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인 리왕조 유적지가 있는 봉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등불페스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봉화 은어송이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전통 등불 조명으로 축제장을 꾸며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연출하고 매일 저녁마다 호찌민 국립대학공연단이 베트남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베트남 음식과 전통 놀이, 악기, 전통 이상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이 기획한 이번 축제는 국내에서 베트남을 주제로 한 유일한 축제입니다.